반갑습니다 2022년 6월 28일 현재 시간 5시 48분 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몰빵반에서 이제 시젠 입니다 시젠 시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구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 이제 카카오톡박 회원님들께서 어 이제 리뷰를 갖다가 계속 들으셔야 되요 그래야지만 어 조금 더 잘할 수가 있구요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 이제 보안이 되는거죠 예 보안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톡박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스윙주로 나갔죠 예 스윙주로 어 나갔는데 오늘 저희 다 매도 쳤습니다 예 보시면요 자 시젠이 예 스윙주 37400원 이하 매수 추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급등하기 전에 정보성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37400원에 저희가 알려드렸고 오늘 갭 상승해서 4450원에 다 패대기 쳤습니다 물론 뭐 가져가실 분들은 5만원까지 보라 했는데 안되는 분은 그냥 다 패대기 치라 했구요 충분히 수익이 나왔고 이틀만에 거의 한 8% 에서 10% 정도 어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자는 거에요 예 이분 150 먹었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자 이긴 자 모토입니다 어 저희 이제 종가반 이라든지 단타 반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어 어 보시면 38만원 먹은 분 27만원 먹은 분 자 레이저 셀은 오늘 저희 장전에 알려드리는 오늘의 수급 종목입니다 물론 이게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한 8% 에 8% 에서 한 8%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뭐 4% 5% 는 회원들이 다 먹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뭐 라이브 방송 때도 하긴 했지만 어 매도 사인 다 나갑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cgm 9% 먹었죠 예 9% 먹었고 레이저 셀 3% 자 이런 식으로 cgm 8% 먹은 분 있고 레이저 셀 3% 먹은 분 있고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스윙주로 알려드리구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단체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단체방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주식시장이 1분 1초가 변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과정을 저희 단체방에서 정확하게 때려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에요 보시면 자 cgm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에 8% 9% 먹었구요 레이저 셀 오늘 단타 드렸죠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안 들어오고는 안 믿어요 예 저는 오늘도 회원한테 전화 5통 받았어요 고맙다고 실제로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못 믿는 거에요 들어오시면 되는 거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1만원 먹었죠 33만원 먹었구요 레이저 셀 자 이분은 74만원 먹었어요 자 이분들이 그냥 미쳤다고 제가 사라는 걸 사겠습니까 되는 걸 아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반토막 나가고 깡통 차는 거에요 금방입니다 예 금방이에요 자 지금 100만원 먹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안되냐면요 안해서 그런 거에요 어 이거 될까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어 진짜 또 먹었네 나도 할걸 이래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으로 밖에 안되는 거구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예 실천하는거는 뭐 간단하죠 단체방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방송은 저희 어 몰빵반 회원 카톡방 회원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뻥을 친다든지 뭐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는지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826-095-415 문자로 절실하다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 절실한 마음을 제가 잡아가지고 안 절실하게 증폭을 시켜 드리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되구요 오늘 저희 시젠 깔끔하게 거의 한 8% 9% 먹었구요 레이저셀 들어가서 또 한 4% 먹었습니다 레이저셀 먹었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게끔 저희가 장전에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또 저희 스나이퍼 전문가가 하는 당일매수 당일매도반 거기 지금 6월달에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퍼펙트기 때문에 당일매수 당일매도반도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스나이퍼 전문가가 하는 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구요 오늘 시젠하고 레이저셀 레이저셀 발음이 제대로 안되네 레이저셀 맞죠 맞네 레이저셀 두개 먹었구요 연락 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서 깡통 차지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해서 깡통 절대 차지 마세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게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깡통찼다고 연락 왔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한대 때리고 싶더라 진짜 이 방송 볼 수도 있는데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더만 결국에는 깡통찼다고 연락 왔어요 실제로 어제 두 분한테 연락 왔어요 그러면서 막 후회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지나고 나면 모든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서 깡통 차지 마시고 저희 카카오톡방에 초대받아서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깐요 저희가 장전에 미리 알려드리구요 장 끝에 또 종가 종목 드리구요 당위 매수 당위 매도하는 단기 거뜬 몰빵반에서 또 수익을 또 극대화 시켜 드리니깐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6월 28일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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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